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HSK 전문강사 백승민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시험을 대비해서 5급 시험 쓰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준비해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3급하고 4급을 했던 학생들이 5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기 배열하기 부분에서는 3급하고 4급에서 기본을 잘 다잡아 놓으셨다고 한다면 5급이라고 해서 별다른 기술이나 화려한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 구조만 잘 지켜줬을 때도 정답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에 근거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어순이 중요한 이유는 10가지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50%에서 60% 정도까지는 기본 어순만 잘 지켜줬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업법적으로 심층적으로 알아야 되는 뭐 이제 기타 표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특수구문, 겸어문이나, 받자문, 빼이재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어순 문제를 완벽하게 다 맞추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처음부터 중국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차근차근 기본만 잘 다잡았다고 한다면은 5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별 어려움 없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어순 문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먼저 주어수러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기본적인 뼈대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수러를 차지할 수 있는 품사들은 뭐 이제 동사라고 하는 것과 형용사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수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확률이 높죠. 동사나 형용사를 보면 일단은 수러로 집어넣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사 수러문이 됐을 때는 뒤쪽으로 이제 목적어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형용사 수러문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뒤쪽으로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일단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하나 보면서 천천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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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술 목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쫙 보면은 이쪽에서 동사 수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완전해지다라고 하는 단어인 완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를 일단은 동사 수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중심을 잡아주고 시작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목적어 뼈대만 일단 먼저 잡아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어는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쉐이샤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완전해지고 있는데 완전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쬐어, 쉐어, 쉐어, 쉐어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일단은 문장의 뼈대는 다 잡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은 다 충족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주술 목을 잡고 나서는 주어와 술어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어라고 하는 애를 술어 앞쪽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어라고 하는 성분을 술어 뒤쪽에다 넣는 연습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부사어는 심층적으로 좀 파고들자라고 한다면은 보통 부사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들이 부조계 성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구조조사 더 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주술 목을 잡고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조계 더 이 정도만 일단은 중간 사이에다가 껴넌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부사의 5급에 나오는 부사의 종류는 좀 다양하기는 합니다. 보통 교재에 보면 5급에 많이 나오는 부사들을 다 정리를 해놨을 건데 여러분들이 품사와 익숙하지 않다면은 시험 보기 전에 빨리 그 부사어가 정리된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부사는 무엇이 있고 조동사는 무엇이 있고 개사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빨리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동사나 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루 만에 다 외울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한데 부사의 종류는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외워 주셔야 되고 사실상 또 조동사나 개사보다는 또 부사가 들어가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사를 조금 신경 써서 빨리빨리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호를 잡았으면 뒤로 이제 보호가 들어가는데 5급에 많이 나오는 보호는 여러 가지의 보호 총 6가지의 보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5급에 나오는 보호들은 총 3가지의 보호들이 많이 나오죠. 일단은 방향 보호라고 하는 애도 좀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결과보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정도 보호 요 정도의 보호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보호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뤄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사어로 일단은 문장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부사어 위주의 문제들이 기본 문제에서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사어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단어들도 많이 챙겨주시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풀어봤던 문제 있었죠. 한 덩어리가 남아있었는데 주부라고 해서 조금씩 차츰차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얘는 품사가 뭐냐?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부사어의 역할로서 주어와 술어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덩어리를 마지막으로 껴넣으면서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는 뭐뭐 하는 중입니다. 점차적으로 완전해지는 중인데 교육시설이 완전해지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장이 한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만 발음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술어를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은 구매하다라는 뜻의 라고 하는 애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이제 주어랑 목적어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단은 그녀라고 하는 애를 앞쪽에 넣고 간단하게 문제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목적어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두 가지 덩어리를 한 번에 합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서 이펀이라고 해서 하나, 두 개, 한 통, 두 통, 한 부, 두 부를 세는 양사가 있습니다. 보통 자료 같은 것들을 세는 양사로 나오지만은 보험을 세는 양사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덩어리를 합쳐서 한꺼번에 목적으로 넣어주시면은 주, 술, 목, 뼈대가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잡히면서 나머지 성분들은 넣어줄 게 이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는 구매했습니다. 아니면 뭐 가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의 의외보험이라고 하는 거 의외보험은 의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상해보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타꺼우 마일러 이펀, 이화이 바오 시엔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술목 간단한 문장이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로를 잡아줘야 되는데 동사가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게 보호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다음에 받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급에서는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잘 추려서 어떤 게 수로의 역할을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상 우리 5급의 특성을 봤었을 때 보호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수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봐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showdown라고 하는 거는 받다라고 하는 뜻은 얘 같은 경우에 거의 수로로만 들어가지 목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일단은 showdown라고 하는 애를 넣으시면서 중심을 잡고 시작을 해보고 자, 받는데 일단 뭐가, 주어가 뭐가 될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주어는 일단은 명승고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잡아주시고 다음에 목적으로 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게 되면요. 한번 해석을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명승고적은 받아, 받습니다. 전면적인 보호를 이라고 하면서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안심하시고 지금 바호호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명사처럼 사용되면서 목적으로 사용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인가이라고 하는 애만 어디에다가 넣을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인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몇 안 되는 조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동사는 역시 부사어의 위치에 주어와 술어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덩어리 그냥 이쪽으로 껴넣으면서 끝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뜻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승고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면적인 보호를 이라고 하면서 이제 끝내버리시면 되겠죠. 발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명승고지, 인가이쇼다우, 취미앤바우호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5급에서는 동사지만 목적으로 들어가면서 명사처럼 사용되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5급에 자주 나오는 동사지만 명사처럼 사용되면서 목적으로 들어간 애들을 리스트를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호응구조라고 하죠. 앞에 있는 것들이 술어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 얘네들을 짝으로 같이 외워주시면은 추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뒤에다가 파잔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같이 움직이는 애들로 여러분들이 취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면은 추진, 파잔이라고 하면은 촉진합니다, 발전을 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保持联系 라고 해서 유지합니다, 연락을 그 다음에 表示, 간谢 라고 해서 표합니다, 감사를 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解釋, 우회 오해를 해명합니다. 해명합니다, 오해를 이라는 뜻의 단어 그 다음에 만주,要求 충족시키다 요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 쇼, 암파이 취소하다, 스케줄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짝이 되는 호응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은 수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5급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만 잘 쌓으셨다 라고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실 수 있다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항상 중국어의 뼈대 주, 술, 목 이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부사어는 수러 앞으로 그리고 보어는 수러 뒤로 빼주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사가 조금 헷갈릴 때는 여러분들이 암기한 호응 어의를 가지고 문장을 배치를 해나간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5급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 점수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즈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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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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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